안녕하세요 sg입니다. 네 이번에 제가 아까 리뷰를 했는데 바이시크 8개였는데 이번엔 이게 안 쓰는데 딱 집에 안 오니까 죄책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안 왔지라고 문자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치 방에 서 있더라고요 하루치 받았나봐요 이제 이걸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냐 아 근데 상자가 뭐냐 환불 화장품 주식기사 이런 박스에다 넣어도 되나? 신기하네 일단 오 좋아 뜯겠습니다 네 이번에 온 댓글입니다 상대방 왠지 쓰면 쓸 수도 있겠다 이제 네 높이고 정말 잘 감사드렸군요 어른맛도 잘 뜯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 아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개의 블랙 아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다르죠 이 뒤로 어 잠만 잠시만요 똑같은데 뭐야 이거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예요 잠시만요 아니겠지 또 진동이야 어 아 다른데 다른데 다를 거예요 보세요 일단 차이점 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똑같은 데에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자 복 갠들 중에서는 이 스티커 붙어있는 게 실버 아콘이었고요 딱 이제 같이 왼쪽으로 도착했죠 여러분 아닌데 어 왜 다 아닌데 어 갑자기 불안하지 아니 딱 봐도 어 아닌데 아닌가 잠시만요 어 이상하다 설마 그러겠어요 혹시 바로 찾아야 되나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개봉인데요 아니 제가 판매자분한테 카톡으로 너무 배송이 와서 배송 언제 와요 물어봤는데 아직 말이 없으세요 설마 스티커도 그냥 붙어있는 거 아니겠죠 어차피 이거 떼어도 막 자국이 있던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심각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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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실버 아콘을 해보니까 뜯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를 pH나 비업이나 세진이요 뭐 그럼 형들한테 일단 물어봅시다 실버 아콘은 그 댁에서 한 장이 이 블랙 아콘 뒷장이랑 하나는 똑같다는데 근데 이 케이스까지 다 똑같고 스티커 하나 차이로 불안하다고 이런거 설마 사기 먹고 있어요 할치없어 사기를 괜찮겠어 안그러겠죠 믿어봐야죠 일단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